합격해서 빨리 학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나 내년 안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. 합격 가자. 합격의 기운을 확답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합격으로서 여러분들 결과로 가스타나잔들 정말 피곤합니다. 이 기운을 빌어 가지고 합격하도록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. 시험 며칠 안 남아서 많이 떨리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도시락도 준비해 주시고 힘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